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구로, 구로 가는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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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창, 사짱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05.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station number is only closed in front. The station number is 1240m. The station number is open. Out sorry to reach thehel. The station number is op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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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경역입니다. 내리신 문은 왼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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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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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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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The station number is 11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고맙습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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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전통열차 출입문은 승무원의 취급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해룡, 해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의정부, 경전체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놀아보기 바랍니다. Fun으로.. 진지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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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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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즈의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의 일을 하여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으로는 도착합니다. 이 역은 타는 곳으로도 도착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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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상부 배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상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역은 방향 도봉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교통사고 후회증 치료 뇌성 한방병원으로 가실 분은 강한역 2번측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on the phone. The station number is 115. The doors are on your left. 교통사고 후회증 치료 뇌성 한방병원으로 가실 분은 방향역 2번측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회증 치료 뇌성 시가 각자 아빨시와 관련된 곳입니다. 교통사고 후회증 치료 뇌성 한방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회증 치료 뇌성 카페인 모델의 정병원으로 가ас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회증 치료 뇌성 시가 happens. 교통사고 후회증 치료 뇌성 시가 있어서 잠시 후회증 치료 뇌성 시가 만세χ reviveام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회증 치료 뇌성 시가 아니라 잠시 기염이 컸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회증 치료 뇌성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척추, 관절, 배상 보증, 창동 신세계,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으로 가실 분이 이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캐스터 배혜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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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시각 세계,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종로 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2번역은 서울역, 지하서울력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 경이산, 공항철도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2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도시아시기 바랍니다. 1번역이 4호선, 경이산, 공항철도로 가고 1번역으로 통영하는 KTX와 다른 운행사이비에서 1번역으로 경이사여 잠시 2의 비행기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전력 공급 방식 횡령과 객실한 일부 전등이 소동되면 능난방 장치가 잠시 성지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 공급 방식 횡령과 객실한 일부 전등이 소동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 공급 방식 횡령과 객실한 일부 전등이 소동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 공급 방식 횡령과 객실한 일부 전버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용산,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경위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드래곤시트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충고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산역 3번 충고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산, 용산. 스테이션 넘버는 135. 왼쪽은 왼쪽입니다. 경위중앙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경위중앙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민간이extrac Nancy, thank you! 없 decentralized. Chamberlain Street-Yung산 동의지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유명lli指 зач가 Hinleigh Потом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가서 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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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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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동탄, 신창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2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 다음역인 구로역에서 갈아타시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통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부터 문화, 외서까지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station number is 14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or train down for 서동탄, 보신션. Please, watch your stop. 아룸제 1병원, 척추관절 센터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2번,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동탄이 워밍하는 불편함을 Neben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 문을 닫습니다. 안전한 문을 닫습니다. 안전 문을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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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